이 남자를 마주한 순간 그 사람이 생각났다 동아리 있으세요? 그 사람은 나의 첫사랑이었다 스무살의 나는 여느 새내기와 다를 것이 없었다 그 누구보다 밝게 웃으며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언제 어디서나 자신감이 넘쳤다 행복했던 추억들이 나에게 묻는다 슬기야 왜 그런 얼굴을 하고 있어? 아 떨려요 아 어떡하지? 나의 첫사랑이었던 경환 오빠 그 사람을 만나고 모든 게 달라졌다 나 쟤 개지? CD과에서 CC하다가 헤어지니까 피해자 코스프레에서 남친 쫓아 냈다는 애가 그 사람과 헤어지고 돌기 시작한 나에 대한 안 좋은 소문들 남자애들이 아주 이쁘다 이쁘다 해주니까 지가 뭐라도 된 줄 아나 봐 야 아까 나랑 부딪혔을 때 쟤 나 야리는 거 봤어? 와 나 무서워서 그 자리에서 울 뻔 했잖아 그랬죠요? 우리 온 줄 울 뻔 했죠요? 그 소문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는다 게다가 인상 그 정도면 남자친구랑 헤어진 게 잘 된 거지 나는 그저 자극적인 안쪽 거래일 뿐이니까 나한테 당첨 나오니까 놀래서 도망간 거 아니야? 야 그렇지 너 그치? 아 먹자 먹자 슬 슬 오늘도 혼자 먹네? 같이 먹자고 연락하지 다음엔 연락할게 그래 그래 다음엔 꼭이야 이모 여기 2인분 추가요 아 맞다 슬기야 나 그 사람 맞다 그 사람? 누구? 누구 봤는데? 이경환 선배 하영아 괜찮아? 안 다쳤어? 어 괜찮아 괜찮아 나 이거 좀 씻어내고 올게 같이 가 나 갔다 올게 가방 좀 부탁해 여보세요 지금 하영이 하영아? 아 왜 아무 말이 없노? 다 삐졌나? 그 오빠가 오늘 좀 늦게 전화했다고 삐졌구나 다 아시나 그 미안 그 사람이다 미안하다 아 오늘 알바 야 한슬기 왜 남의 폼을 맘대로 보고 그래? 미안 난 너 나갔다고 말해주려고 아니 남의 전화 왜 허락도 없이 네 멋대로 받냐고 왜 그래 하영아 슬기는 우리 나갔다고 잠깐 받아준 거잖아 누가 말해달래? 왜 쓸데없는 오지랖이야 진짜 생각할수록 짜증나네 저나 경환오빠더라 뭐? 내가 헤어지고 힘들어할 때 너 뭐라 했어 그런 쓰레기는 기억에서 완전히 지우라며 근데 환희 오빠 하트 야 박하영 정신 차려 너 그 오빠 욕하고 손찌검하는 거 몰라? 사람도 아니라며 벌써 잊은 거야? 맞아 하영아 너 그 오빠 나쁘다고 그렇게 욕했잖아 나한테 그랬지? 좋은 남자가 얼마나 많은데 그 오빠 만나냐고 근데 넌? 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 오빠 만나는 건데? 미쳤어 너? 저 따지고 싶지만 음 무섭다 아 진짜 생각할수록 짜증나네 나 밥 안 먹어 그냥 갈래 야 하영아 쏘 괜찮아? 쟤 오늘 왜 이렇게 예민하다냐 밥 혼자 먹을 수 있지? 나 괜찮아 가서 하영이 잘 챙겨줘 핸드폰 함부로 봐서 미안하다고 전해주고 응 알겠어 그만 갔다 올게 기다리고 있어 응 헤어지던 날 진심으로 나를 위로해준 하영이가 도대체 왜 틈이 응 네 일찍 알겠어 아 네 응 알았어 아 나랑도 놀아줘 아 나랑도 놀아줘 고마워 초콜릿 그림을 그렇게 못 그려서 돼? 봐라 아 그거 아니지 이게 봐봐 왜 이렇게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이렇게 하라니까 내 맘대로 할거야 아니 이런 식으로 하라고 이렇게 왜 그래 뭘 왜 그래 그 사람이 무서웠다 우리는 그렇게 헤어지고 난 더 이상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혼자라는 건 참 익숙해지지 않는다 안녕하십니다 늦었다 아 과제 전화 공부를 하고 엄마 아빠는 네 얼굴 보기 싫어서 미리 나가셨잖아 네 면상 극혐이라 뭐가 극혐인지 모르는 거 같은데 거울 안 봐? 오빠 네 면상이 제일 극혐이거든? 그래서 엄마 아빠 어디 가셨는데 아빠는 회식 가셨고 엄마는 모임 야 근데 엄빠도 외식 가셨는데 우리도 친애는 영접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뭐 치킨이야 엊그제도 먹었잖아 난 싫어 먹을 거면 오빠 혼자 시켜 먹어 아 시킨다 너 진짜 안 먹지 나중에 치킨 후 한 조각이라도 먹겠다고 해봐 내 이걸로 확 예예 혼자 많이 드세요 예예 혼자 많이 드세요 진짜 왜 저래 극혐이야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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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